야! 야! 니 왜이렇게 꼬질꼬질해졌어. 응? 니 뭐했던거야? 응? 왜이렇게 꼬질꼬질해? 야! 니 왜이렇게 꼬질꼬질해? 하하하하 왜 자꾸 내 따라와? 응? 꼬질꼬질해가지고 야! 저리로 가! 저리로 가! 하하하 아이고! 니 이거 이제 보니까 물이구나. 니 몸에 다 물이 튀었구나. 하하하하 물이 튀었어. 응? 물이 튀었어. 하하하 건들기만 하면 발라당이야. 이놈 시끼는 그냥. 자! 건들기만 하면 발라당. 응? 건들기만 하면 발라당이야. 하하하하 이렇게 해달라고? 아이고! 좋아! 하하하 자!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하하하 건들기만 하면 발라당. 아이고야! 너네는 왜 건들면 다 이래 발라당이야? 니 도! 니 도! 아이고! 아이고! 니 너! 니는 왜 안그래? 니는! 니는 보자! 니는 보자! 자자자! 니도 안그러네? 그래? 근데 니는 왜 건들만 해도 발라당이야? 봐라! 봐라! 하하하하 발라당! 응? 이름을 발라당이라 질까? 응? 아이고야! 자! 자! 니 이름은 발라당! 하하하하 왜 그렇게 자꾸 발라당 발라당 누워? 응? 니는? 니는? 니는 저번에 그 눕던 애 아니야? 근데 얼굴에 이건 뭐야? 물을 다 물을 이렇게 많이 튀게 해가지고 응? 니 얼굴 보자! 니 얼굴 보자! 야! 니는 왜 또 이까지 올라왔대? 내 바지 다 베리잖아! 응? 니는 또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 너 싸우는 거야? 응? 너희 둘이 싸워? 야! 벌써부터 싸우는 거야? 왜? 응? 좋아? 니는 왜 가만히 있어? 발라당 안 눕고 응? 얘처럼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발라당 해야지 응? 봐라 이거! 발라당 하잖아 이렇게! 니는! 니는! 니는 이렇게 건들면! 자! 니는 건들면 어떻게 돼? 니는 건들면 어떻게 돼? 니가 가만히 있네? 야! 너네 둘이나 왜 이래? 어? 목석이 됐어? 응? 건들면 발라당 해야지! 봐라! 요 놈은! 요 놈은 건들면 발라당이야! 자! 응? 손만 감아 발라당이야! 일로 봐! 하하하하 그렇게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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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이고! 그거